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이 흥국생명을 상대로 기록을 세우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챙겼습니다. 정관장은 인천 3선 월드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여자부 방문 경기에서 흥국생명을 세트스코어 3대2로 꺾었습니다. 특히 이날 4세트에서 정관장은 흥국생명에 단 7득점만을 내줬는데 이는 역대 V리그 남녀부 통틀어 최소 득점입니다. 불명의 기록을 세운 흥국생명은 개막 3연승 뒤 1패를 안았고 정관장은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.